북극 빙하의 대량 파괴는 기후 재앙을 앞당긴다. 북극 빙하는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열을 반사하고 북극 영구동토층은 지구의 열을 식히는 거대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을 최대 3m 상승시키고 해안도시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은 205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평이다. 해조류부터 사냥을 위해 해빙이 필요한 북극공, 바다표범 등 대형 동물까지 모든 생물종 및 지역 생태계를 위협한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바람과 파도가 강해져 침식이 증가하고 4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타격을 받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북극 빙하가 녹는 속도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거의 절반을 관할하고 있어 북극 보호를 위해선 러시아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이다. 1996년 출범한 북극권 8개국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7개 회원국은 러시아를 규탄하며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북극 보호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활동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촉발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도 북극 빙하엔 악재다.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묶으면서 석탄 소비가 늘어나면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여름 북극해 중심부 상공 기온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치보다 1에서 4도 높았다. 여름 내내 북극 빙하가 심각하게 사라졌다는 뜻이다. 푸틴 러시아 백 Cotton